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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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돌이TV 벤돌이입니다 네 오늘은 궁금했던 차 궁금했던 차를 좀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네 오늘은 요차 요차 스트리트파이터2에 나오는 보너스 스테이지에 나오는 차죠 네 오늘은 요차가 무슨 차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시작하기 전에 벤돌이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요차 렉서스입니다 렉서스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렉서스 LS400입니다 일본차죠 일본차 동양의 벤츠라고 불리는 렉서스 네 요차는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차인데요 이제 아시아에서도 럭셔리 세단을 만들 수 있다는 거를 유럽과 북미에 처음 보여준 차가 요차구요 요차는 이제 1959년에 도요타가 미국 시장에 자동차 시장에 진출하면서요 도요타 코롤라 코롤라로 저렴한 가격과 엄청난 내구성으로다가 미국 소형차 시장 중소형차 시장을 싹 쓸어 버렸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놈들이 화가 나가지고 미국분들이 화가 나가지고요 일본차 수입 대수를 제한하고 막 방해하고 막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 사람들은 또 머리를 써서 수출 대수는 유지하면서 그 전보다 이제 가격이 높은 차를 네 가격이 높은 차를 팔아 먹으려고 럭셔리 브랜드를 만들었는데요 네 그게 렉서스입니다 렉서스 렉서스는 럭셔리라는 단어와 엘레강스라는 단어를 합친 말이구요 럭셔리에서 럭을 가져오고 엘레강스에서 강스를 갖다가 붙여가지고 만든게 렉서스입니다 그리고 요게 렉서스 이름으로 처음 만든 차입니다 요게 이제 렉서스 LS400이요 그럼 대형차인데도 불구하고 매우 튼튼하면서 조용한 차를 만들었죠 럭셔리하게 도요타는 요거를 만들려고 회사 내에서 엘리트 기술자 5천명을 뽑아다가요 수석 디자이너도 60명을 데려다가요 약 한 10억 달러 정도 들여서 처음으로 만든 차가 요차라고 합니다 요게 이제 렉서스 홈페이지에 나옵니다 요거를 이제 테스트하려고 아우토반에서 100킬로 정도로 달리는데요 사뿐하면서도 부드러우면서도 실내 소음이 58dB 뿐이 안 돼가지고 엄청 조용했다고 합니다 물론 내구성도 좋구요 그래서 일본에 인색했던 미국 CR 리포트 네 컨슈머 리포트죠 네 그런 소비자 보호단체 비슷한 거나 오토 휠스 뭐 그런 미국 보수주의 자동차 관련 단체들도요 렉서스 요거 한번 타보더니 그냥 내구성과 정수성이 엄청 좋다면서 칭찬하면서요 렉서스는 미국 시장에서 독일차 다음으로 가는 럭셔리 자동차가 되었습니다 세계적인 명차가 되었습니다 어 요 때가 이제 1989년 1990년도 고정도 인데요 그때 이제 아쉽게도 한국이랑 일본이랑 관계가 안 좋아서요 요 렉서스 LS400 요게 이제 정식으로 수입된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안타깝습니다 한번 타보고 싶었는데요 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있잖아요 다음으로는 요 차 요 차 요 차 삼장법사님 에마 에마 요거 무슨 차인지 네 요거 벤츠 같은데 무슨 모델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벤돌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벤돌이TV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